세례는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세례의 새 생명은 우리가 이직을 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삶의 변화 심지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더 재미있든 더 고대든 경우에 따라 예전의 삶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건, 상황, 동료, 지인, 친분, 집,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생명은 아닙니다. 똑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세례의 새 생명은 또한 사랑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않은 중요한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과도 다릅니다. 세례의 새 생명은 단지 과거에 비하여 예전 삶에 비하여 그 이전의 생활에 비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새 생명이란 최근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 그 무엇과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삶과 죽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칼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즐겁게, 더 장수를 누리게, 또는 더 신나거나 수월하거나 행복하게 만드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우셨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례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네 삶과는 다른 삶이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새 생명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저물에 대한 삼위일체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새 생명의 숨결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성찰, 인용, 교리 교육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2021년 부활절에 로엘라 세례명으로 세례 성사를 받은 저에게 신앙의 등대이신 최율리아나 수녀님께서 세례 선물로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세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새 생명의 숨결 꼭지를 낭독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느님과의 만남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로지 머리로만 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생명 곧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이 사랑은 성령에 힘입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켜 주며 우리가 날마다 하는 세세한 말들도 빛으로 밝혀줍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새 생명이란 그분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 그분께 속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이에게 속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각자 다른 이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저에게 아가서에서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이라고 신부가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날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이신 기도를 성취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이러한 속함 이 공동생명을 표현하려고 이미 사용한 가장 오래된 표상들 가운데 하나가 몸의 표상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나 공동체로 기도를 드릴 때 교회가 숨을 쉬고 교회의 심장이 고동치는 거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는 일하는 이들, 공부하는 이들, 가르치는 이들의 봉사에 교회의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는 지식인들의 지식과 순박한 이들의 겸손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또한 불의에 대항하여 결연히 싸우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환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의 위대한 영성의 스승인 사로프의 세노피노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참다운 목적은 하느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밤샘 기도, 단식, 자선 그 밖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덕행들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들일 뿐입니다. 사람은 숨 쉴 때 늘 인식하면서 숨 쉬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 쉬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숨 쉬기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이 대화를 또렷이 인식하게 되는 몇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순간들입니다. 여기에는 전례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 또는 골방에서 드러나지 않게 드리는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들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숨 쉬고 있기에 이 순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24시간 가운데에서 특별한 경우들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결국 바오로 사도가 늘 이야기한 대로 천상 낙원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받은 세례로 우리는 이미 천상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하고 충실한 사랑입니다.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기도문을 중얼댄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짧은 기도문을 바치고 주님의 현전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복듣어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찬미가 되고 어떤 때는 탄원이 어떤 때는 감사가 어떤 때는 용서의 청원이 됩니다. 이따금 우리는 의혹과 불확실함을 밝히는 빛을 청하고 이따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청합니다. 대인관계에서처럼 기도도 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참다운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릅니다. 이 만남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희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침묵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성령의 선물과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또 다른 이들과 결합시켜 주십니다. 사랑은 침묵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침묵을 충만히 채워줍니다. 사랑에는 침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새 생명의 숨결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 맺는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가 참될 때 우리는 성령께 더욱 열려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위대한 예술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되살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형제이십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닮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은 죽어받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충실하시어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된 주님 파스카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이 파스카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소명을 우리 안에 키워줍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이전의 마지막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우리가 하느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의 덕행이나 자질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덕행은 언제나 보잘것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는 데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새 생명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능동적이고 힘있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상에서,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해 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여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의 몸짓 안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많은 좋은 생각과 선한 의향 뒤에 감추어진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의 주장을 접는 몸짓 안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숨을 쉬며 아버지께 궁극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